여기 보면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권리변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이시죠? 그럼 이게 권리가 나오고 그 다음 변동이라는 거예요. 민법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단어를 끊어쓰면 돼요. 끊어서 알면 되거든요. 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권리가 뭐냐면 여러 개의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권리라고 하면 어떤 권리를 말하냐면 이게 물권하고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물권 채권을 권리라 그래요. 그럼 지목을 바꾸면 물권 변동 이렇게 해도 되고 채권 변동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변동이 뭐냐? 변동은 권리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이 되는 거예요. 변경.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소멸되는 것을 총칙에서 변동이라 그래요. 사람으로 친다면 생로병사거든요. 출생하고 살아가고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권리라고 했는데 우리 중개사에서 배우는 민법의 권리는 두 개만 배웁니다. 그 두 개가 뭐냐면 물권하고 채권이거든요. 잠깐 봐볼게요.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물권이라는 게 있고 여기 채권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들어오잖아요. 물권 채권 보이시죠? 그럼 물권은 나중에 나올 건데 물권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물권이에요. 물권을 직접 지배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것들을 말하는 게 바로 물권이에요.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물권이 없어요. 이게 지금 물건이잖아요. 이게 물건인데 내가 지배하고 사랑하고 내버리고 그럴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이게 바로 물건이에요. 이게 책상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죠? 이때 물건은 뭐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부동산하고 대표로 동산이에요. 그런데 중개업은 동산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에 보면 중개사법을 배울 거거든요. 그런데 동산을 중개한다? 중개업을 한다? 그런 건 없어요. 부동산만 중개업을 합니다. 부동산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동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뭔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부동산만. 그럼 부동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99조를 인용을 하거든요. 민법에. 토지 및 그 정착물로 되어 있어요. 조문이.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는 무조건 부동산이고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부동산이 뭐가 있어요? 건물. 그래서 두 개만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부동산 학계론을 가잖아요. 목요일 날인가? 다음 다음 주에 오시면 됐어요. 그냥 시간표인데 잘 못 외우니까. 그 학계론에 가면 부동산을 얘기해요. 부동산 학계론. 부동산이 뭐니? 이거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 막 쓰잘데기 없이 다 끝이 보내요. 뭐 준 부동산이라고 해서 20톤급 이상의 선박, 항공기, 포크레인, 건설중기까지 다 끝이 보내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그걸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민법은 뭔만 해요? 그냥 토지하고 뭐예요? 건물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물건이 뭐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이 토지나 건물을 뭐예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를 물건이라 그래요. 그냥 사람들의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채권은 그럼 뭐냐? 채권은 이거예요. 그냥 사람이 뭐예요?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한다, 이행한다, 다른 말로 청구한다, 다른 말로 이걸 급부라 그래요. 급부 이렇게. 그럼 물어볼까요? 분명히 채권은 사람 대 사람이잖아요. 임대차에 가잖아요. 아, 이거 해볼까? 물건에 가면 물건적 청구권이 있어요. 물건적 청구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왜요? 청구. 그렇죠?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청구하잖아요. 그래서 물건적 청구권은 물건이 아니에요. 채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대차에 가볼까요? 임대차에 가보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매수 청구권. 뭐예요? 채권. 그렇죠? 필요비 청구권. 채권. 유익비 청구권. 채권인 거야. 그런데 그게 물건에서 나와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필요비 청구권이 있어요. 유익비 청구권이 있어요. 뭔 비용을 청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바탕으로 나오다 보니까 물건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이에요. 채권. 사람이 사람. 채권. 학원에서 학원에다 뭐라고 그래요? 수업 듣기 해주세요. 뭔가 청구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채권. 내가 버스를 타면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저를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세요. 이게 뭐예요? 채권. 이게 채권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요구하면 채권인가. 누구한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데 우린 채권법을 안 배우거든요. 채권법이 전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채권이 뭐냐.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어. 원인이 있는 거야. 왜?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청구해. 원인이 뭐야? 원인이. 그 원인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걸 채권 발생 원인이라 그래요. 이게 두 개가 있더라. 그게 하나가 뭐였어요? 그게 계약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법의 규정이에요. 법의 규정. 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러한 채권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 발생되는 채권은 실제 우리가 중개 여부를 할 때에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채권 발생 원인 중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은 제외를 해버리고 뭔만 대상으로 한다? 계약만 대상으로 하는 거야. 계약만. 그래서 실제 우리 현법인은 물권법하고 채권법이라고 하지 않고 채권 발생 원인이 뭐예요? 계약법이 들어가는 거야. 계약법. 이렇게. 그럼 계약법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뭐겠어요? 아, 채권 발생. 원인이겠지. 그렇죠? 채권 발생 원인인 계약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 물권, 계약. 그렇죠? 그럼 얘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통점이 있어. 그 공통점을 모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런데 민법 총칙은 참 웃긴 게 뭐냐면 민법을 하다 보면 수학 같은 거 있잖아요. 수학은 처음에 시작할 때 쉬워요. 중학교 1학년 수학. 그렇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중학교 때 배우나? 아, 초등학교 때 배우구나. 아, 우린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조금 들어가면 집화. 그렇죠? 끝으로 미분, 적분까지 가잖아요. 무리수까지 쭉 보다가. 그럼 점점 넓어지는 게 수학이거든요. 그런데 민법은 안 그래요. 처음부터 끝으로까지 똑같아요. 난이성 자체가. 웃기는 게 뭐냐면, 봐보세요. 우리 취득쇼를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없어요. 민총을 배우거든. 그런데 취득쇼는 물권에서 배워요. 그런데 물권에서 배우는데 이걸 민총에다 갖다 놓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말을 하는 거야. 야, 너 취득쇼 알지? 너 취득쇼 알지? 그래놓고 취득쇼는 원시취득이야? 하고 지나가버려요. 우리가 배울 때, 보세요. 상속을 배운 적도 없고 매매가 뭔지 배운 적도 없어요. 이건 계약법이고 이건 상속법에 있는 거거든. 이걸 끝이 보다가 민법 총칙에서 당신들 알고 있죠? 해놓고 반말을 툭 던져놓고 지나가버린다고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럼 취득쇼가 뭘까? 궁금해. 매매가 뭘까? 상속이 뭘까? 궁금하다고. 그걸 찾으면 안 돼요. 찾으면 나가지를 못해요. 한 장, 두 장을. 그래서 끝터리까지 오셨다가 배운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뜻을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모르면 과감히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굳이 그걸 막 네이버 지식한테 찾아가지고 물어보려고 하지 마시라고. 네이버 지식인의 댓글을 다는 학생은 초등학생도 있어. 잘못된 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그럼 가볼게요. 권리가 변동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물권이나 채권이 변동되는 거예요. 그렇죠? 변동되는 거. 물권이 발생하는 거. 물권이 뭐예요? 변경되는 거. 물권이 소멸되는 모습을 권리변동이라 그래요. 권리변동.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제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이야기를 하죠. 가비란 사람이 여기 가비란 사람이 있습니다. 가비란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은 건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가비란 사람이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했어요. 그럼 신축을 했다는 건 가비 가지고 있지 않던 건물이 새로 발생이 된 거죠. 그럼 가비란 사람은 이 건물에 뭘 갖게 된 거죠? 건물에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럼 가비는 그 소유권을 가지고 그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물권인 거야. 사람이 없잖아요. 값 밖에. 그렇죠? 사람이 물권. 이게 물권인 거죠.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다가 이걸 누구한테요? 의리란 사람한테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권리자가 변경이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생긴 거죠. 이게 권리자가 바뀌는 거야. 변경이 된다고 하죠? 권리자가 바뀌어요. 이건 변경이 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의리란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건물이 화재로 소실할 수도 있고 또는 수용당해버릴 수도 있고 이번에 일본처럼 지진이 나가지고 푹석 추재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럼 소유권 자체가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되는 모습들을 박스로 정리해 놓은 게 권리변동이에요. 권리변동. 그러면 돌아가 보면 여기는 시험에 나와요라고 묻는다면 안 나와요. 그냥 일종의 참조만 좀 해주시고요. 예전에 기출된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몇 개만 출춤 치워놓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을 거는 이거네요. 여기다가 또 빨간색을 쳤다고 할까 봐 여기 원시취득 보이죠? 이 원시취득 밑에다가 전주X라고 좀 써놓으면 좋은데 전라북도 전주가 아니에요. 전에 주인이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전에 주인이 없습니다. 전에 주인이 없다가 새로운 권리가 발생이 되는 걸 원시취득이라 그래요. 그럼 원시취득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무주물 선점 유시물 습득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게요. 치득쇼는 체크해 놓으세요. 치득쇼 신축 동그라미 여유가 있다면 부합까지 이 세 개는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좋습니다. 치득쇼는 나중에 승계치득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원시취득인 거고 그 다음에 승계치득은 승계라는 건 앞사람으로 또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럼 전에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전주가? 있다.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승계라는 건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권리에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는데 그 권리에 하자가 있을 때 아들내미가 상속으로 물려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 하자도 같이 승계가 돼요. 앞으로 승계라는 단어가 보이면 앞사람의 권리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도 승계된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서 하자도 뭐가 된다? 승계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 좀 써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이 지문을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시험장에 가면. 그럼 승계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가 되는데요. 이전이라는 건 권리가 상실돼요. 여기는 상실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설정은 상실이 되지 않고 여기는 제한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세권을 설정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전세권 설정자는 소유권을 잃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유권을 제한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세권 기간이 끝나면 다시 소유권이 제한이 풀리겠죠.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전적 승계는 권리가 상실되는 거고 설정적 승계는 권리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설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당권 설정. 내 집에 내가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권리가 소유권이 상실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제한을 받잖아요. 왜 제한을 받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자기 집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을 때 그 집을 팔려고 하잖아요. 그럼 은행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요. 그걸 말수하든 승계 받든 그래야 되거든. 그런 제한이 따라간다고. 또 아니면 전세권 설정 글잖아요. 방 3개짜리인데 방 하나를 전세를 내주면 내가 2개밖에 사용 못하잖아요. 뭔가 소유권이 제한당하는 거죠.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 포괄 승계인데 저는 이걸 구별해 연결해달라고 그래요. 2개를 연결해 주세요 글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이거입니다. 이거, 이거, 이거하고 특정은 매매, 포괄은 상속 이렇게 연결해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매매할 때 집을 사고 팔 때 집만 가져와요. 집 안에 들어있는 세간사리까지 가져온가요? 다 가져와요. 매매할 때? 집 어디예요? 내한테 팔아. 그 냉장고 내 거다 이제. 우리가 보통 매매는 특정, 그 집만 갖고 오거나 그 토지만 갖고 오는 거잖아요. 특정되어 있는 거고 상속 같은 경우는 포대기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포괄. 아버지가 쓰던 세간사리까지 모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 승계는 상속, 특정 승계는 매매 이렇게 연결만 해 주시라고.